짜잔! 호빵찜기! 오! 너무 귀엽지? 귀여워 미끼! 오박이 누나가 만두 찌는 장난감 샀거든? 근데 내가 이 만두 말랑이로 장난칠거야! 재밌겠지? 따라와봐! 와! 호빵찜기 너무 귀엽고 좋지요! 오! 어떻게 하는건데? 잘 봐! 호빵찜기를 이렇게 분리하잖아? 그 다음에 물을 여기다 조금 넣어줘 슈욱!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호빵은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찜기를 닫고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거야! 오! 간단하네! 간단하지? 돌려서 먹어볼까? 좋지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닫고 1분 돌리기! 우와!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게 촉촉한 호빵 완성! 이 위에는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돼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완성이면 열어봐! 그럼 열어본다! 하나, 둘, 셋! 우와! 엄청 촉촉하게 잘 익었어! 호빵이 딱!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지? 오키님들! 이 호빵이 맛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키님들! 좋아요 2,000개가 넘으면 제가 재밌는 장난을 치겠습니다! 깨깨깨! 재밌는 장난? 아냐! 너 또 무슨 꿍꿍이 있지? 아냐! 수상하네! 그럼 이거 반 반씩 먹을래? 어! 어! 반을 나눠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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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딱 맛있게 익었어! 어떡해! 맛있겠잖아! 자! 이거 먹어! 오! 좋지요! 오! 호빵찜기에 넣은 호빵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호빵! 오! 장난 아니심!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 편의점 기계에서 찐 호빵 같아! 촉촉하게 찐 것 같아서 더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누나 누나! 이제 야채 호빵도 먹어보자! 야채 호빵도? 그래! 좋지요! 짜잔! 야채 호빵도 맛있겠다! 이거 찜기 안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주면! 누나! 근데 물 더 넣어줘야지! 왜? 방금 돌려서 증발됐을 거니까 물 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그래! 그래! 물을 받아서 이 정도? 오케이! 진짜 만두 진짜 만두 진짜 만두 말랑이 재채해! 깨깨깨! 물을 넣어주고 넣어주고 오! 살짝! 물을 넣어주면 되겠지! 엥! 되겠지! 되겠지! 이 정도? 오케이! 그러고 닫아주고 오케이!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면 1분을 돌려줍니다! 와우! 어떻게 될까? 1분! 오! 우와! 오! 잘 되겠다 맛있겠다! 맛있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케케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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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랄까? 케케케! 어! 어!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아! 쓰보니까 조심조심!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아하하하! 어! 뭐야! 이게 뭐지? 크림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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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케케! 이게 뭐야? 어! 아! 말랑이지! 만두 말랑이야! 아! 속아다! 케케케!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만두! 아! 진짜지 속았다! 케케케! 뭐? 만두 말랑이? 오랜다! 이게 만두 말랑이라고? 오! 진짜네! 우와! 터졌잖아! 뭐야! 이게 진짜! 말랑이였잖아! 아! 재미나 케케케! 재미나 케케케! 와! 세상에! 만두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보다니! 어우!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이 되지! 아! 재미나 케케케! 재미나 케케케!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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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위험할 뻔했잖아! 미안! 오박기 누나 속이기! 대성공! 대성공이긴 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위험한 장난치면 안돼! 알겠지? 응! 알겠어! 우와! 만두 말랑이 터져서 신기하다! 이거 만져보면 어떤줄 알아? 오! 완전 이상해! 우와! 우와! 천사점도 뜨겁게 하면 이렇게 그래! 오! 오! 다 식어서 안 뜨겁지? 응! 안 뜨거워!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케케케! 어우! 진짜! 터진 김에 누나 잘라보자! 너가 잘라봐! 그럼! 좋지요!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데뷔 올 거야! 아! 송달송! 시기한 세상 소련의 심정신 야! 너! 너! 잘라보겠습니다! 오! 오! 여기가 이렇게 터진 부분 오! 우리 반반 나눠 먹을래? 아! 미안! 내가 다 먹을게!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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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거품 나와! 이 속을 잘라볼게! 여기 하나! 다음에 여기 파볼게! 우와! 깩깨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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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원래 점토인데 익히니까 약간 뭐라고워지.. 질감이 달라졌어 우와 너 이거 엄마가 알면 진짜 스매싱이다 제발 엄마한테 비밀 제발 비밀 여러분 우리 엄마한테 비밀입니다 제발요 저 알면 죽어요 제발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콧밥 맛있게 짜먹고 이상한 실험하기 대성! 짠 오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지 두둥 오 갈비만두 이건 김치만두 여기에 만두 쪄 먹으면 맛있다 오키님들은 어떤 만두가 좋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약간 갈비만두파 먹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